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임명호 끝까지 가면서 인상공사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습니다. 세라오 두 번째 임명호 백목화 다시 만들어갑니다. 살짝 넘깁니다만 여기서 그리고 맞섭니다. 의미 있는 포인트. 이 점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점수고요. 그리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낸 세라 선수입니다. 이소영 선수의 멋진 디그가 나왔었고요. 또 임명호 선수의 멋진 디그가 나왔었죠. 그러나 이 긴멜리 평정은 세라가 책임집니다. 이소영 선수의 멋진 디그가 나왔었죠. 이소영 선수의 멋진 디그가 나왔었죠. 이소영 선수의 멋진 디그가 나왔었죠.